장문희 씨가 찾아왔었어. 내 눈에 보이는 게 장문희 씨 눈에도 보인 거면 확실하구나. 강 회장 사랑하는 거. 어쩌라고요? 떠나면 어디로 떠나요? 강 회장하고 떠나면 정말 두 분이 용납하신다고요? 아니잖아요. 용납하면 가고 싶니?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요?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다며? 네 걱정 안 하게 하고 싶으면 강 회장에 대한 마음 줘봐. 두고 볼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장문희 씨처럼 두 사람 멀리 떠나면 더더욱 못해. 그래서 미치겠다고. 들어가라. 에효과 은채 기념 에효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